제가 초대한 친구입니다. 아니 다 안 쳤는데 땀 나서 쉬고 있었어. 너가 알려준 헤이마마도 해봤고 제대로는 아니지만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해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. 제가 추려고 하는 곡 중에 하나. 때로는 아니지만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해봤고 내 거 가져갈래? 출발해. bin에 풍경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